오늘도 동네 구석구석을 뚜벅이로 걸어다녀 보겠습니다 어제는 20,000km 오늘도 20,000km가 목표입니다 잠이 안들어서 졌습니다 온도가 높아서 이제 목색감이 나고 건강하게 잘 자르고 있습니다 어딜가나 촉촉한 질감이 있는 시원하게 아는군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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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자승구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어제 갔던 곳에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 갔던 곳에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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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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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